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신돈이 원래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고려사 공민왕이 억지로 떠맡기자 신돈은 이렇게 말했다. 자고로 임금과 대신들은 참소와 이간질을 잘 믿는다던데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공민왕 신돈 대사는 나를 구하고 나는 대사를 구할 것이며 절대 다른 이에 말해 미혹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부처님과 하늘앞에 맹세하겠소. 이외에도 억지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기록들. 공민왕이 맹세문까지 쓰며 애걸복거를 해서 억지로 정치인이 된 것이 신돈이에요. 이렇게 하기 싫다는 사람 끌어들인 공민왕이 추후 신돈에게 하게 되는 일을 생각하면 참 굉장히 묘해지는 장면인데 근데 고려사는 이 억지 기용에 대해 신돈이 정치를 하기 싫어한 건 교화란 그의 연극이었다라는 식으로 기재하고 있어요. 과연 신돈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정사인 고려사의 신돈 열전이 따로 있죠. 신돈은 영산 사람이다. 지금의 경남 창녕군. 어머니는 개성현 사람인데 옥천사의 여종이었다. 일단 고려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다만 나중 기록을 보면 현풍 사람 과기는 명절 때마다 음식을 갖추어 영산으로 가. 신돈의 아버지 묘에 제사를 올린 후 신돈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했다. 신돈이 평소 그를 몰랐으나 놀라고 기뻐하며 즉시 벼수를 주었다. 일단 아버지는 이게 다고 어머니는 여종 즉 노비. 노비의 아들이 나중에 고려 최고가 된 거죠. 여기서 신돈은 승려가 되어 이름은 편조 자를 요공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천출이라는 이유로 승려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늘 떨어져 살았다. 어머니 신분 때문에 주변에서 신돈을 다 따돌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당대 사회의 어두움을 어렸을 때부터 온몸으로 받으면서 커온 인물이다. 자기 자신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어머니가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는 무시 천대 받는 모습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겠죠. 신돈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대해 고려사에 나온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게 다입니다. 어머니가 노비였다. 그래서 따돌림 받고 살았다. 끝. 그런데 고려시대 인물 중에 이 달충이란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신돈에 대해 시를 쓴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신돈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 나오냐면 승려는 승려인데 매골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시체를 땅에 묻는 일을 하는 승려예요. 천민 아들로 태어나 그걸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신돈의 성장 과정은 노비의 아들 매골승 이 두 가지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추후 신돈 인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신돈이 나중에 여성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기존 고정관념은 그걸 그가 방탕하고 놀기 좋아하는 인물이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신돈과 여성 그 부분에 있어 진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신돈의 어머니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할 거고. 또 하나가 매장, 숱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해왔다.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의 삶도 보이죠. 즉 민중 백성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며 성장해 갔다. 이 신돈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 궁예입니다. 일단 성장 과정이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궁예도 본인은 자기가 신라 왕족이라고 떠들고 삼국사기도 그렇게 기술을 했지만 정말 진짜 그런지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둘 다 아버지의 존재가 사실상 없이 컸다. 궁예 역시도 어릴 때부터 사찰에서 완전 밑바닥 일하면서 컸고 신돈도 동일. 근데 나중엔 둘 다 나라 최고. 그리고 의문스러운 비참한 최후까지. 거의 궁예의 환생의 신돈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판박이인데 심지어는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대폭군 악의 위정자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마저도 똑같죠. 사실 고려라는 나라의 시작에 궁예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었는데 고려 말기에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사람이 신돈이니까 고려는 궁예로 시작해서 신돈으로 끝났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비참했던 어린 시절 신돈이 그 이후 유년기 청년기를 어떻게 살았었는지는 역사 기록에 다 빠져 있습니다. 고려사에 대한 신돈 기록의 특징이 뭐냐면 신돈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최대한 자세히 싣고 좋은 이야기는 생략하거나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그래서 따돌림 받았다 이 기록만 남긴 건 당대 기록자들이 그거를 나쁜 거랍시고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신돈은 원래 천한 녀석이었어 라는 투로 그것만 남긴 건데 당시에는 신돈 창피해 주려고 그것만 남긴 것이겠으나 오늘날 관점에서는 반대죠. 오히려 이후 펼쳐질 신돈의 활약상을 더 급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고려사 기록은 이제 바로 신돈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인물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공민왕이 어떤 자가 칼을 빼어 자기를 찌르려 하는데 한 승려 덕분에 살아나는 꿈을 꾸었다. 이튿날 태우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김원명이 공민왕에게 신돈을 아련시켰다. 그런데 공민왕이 신돈을 본 바 지난 꿈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승려와 너무나도 모습이 흡사하였다. 이를 매우 괴이하게 여긴 공민왕이 신돈과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몹시도 총명하고 사리에 밝았고 또 스스로 도를 깨우친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 등이 모두 공민왕의 뜻에 잘 부합하였다. 어렸을 때 종의 아들로 철저히 무시당하고 살았다. 그 한마디 다음에 바로 왕을 아련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엄청난 점프죠. 사실 이게 신돈 인생의 첫 번째 큰 의문인데 완전 최하층으로 태어났다. 블랭크 공백. 고위신료 주선으로 왕 만난다. 너무 중간 생략 심한 도약이죠. 이 공백 기간에 원과 이를 그것도 상당한 것을 했을 거예요. 했으니까 왕한테까지 가게 되었겠죠. 대체 최하층의 아들 신돈을 왕한테까지 가게 한 그게 뭐였냐. 고려사에선 철저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신돈 정도 되는 나라 최고까지 가게 된 인물이 어렸을 때 어떠어떠하게 커갔다. 청소년 청년 초기를 거치면서 무슨 경험을 했다. 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당대 사회에서 퍼져 있었을 텐데 붓을 준 역사가들에 의해 완전히 지워졌어요. 하다못해 훨씬 오래전 인물인 궁예의 청년기에 대한 이야기도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데 신돈은 싹 지웠다. 대체 노비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해내서 왕한테까지 가게 된 걸까.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추리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거의 100% 이 공백 기간 때 신돈이 했던 일은 그것은 민중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돈의 신분이 너무나 미천했기 때문에 종 아들이 갑자기 귀족 상대부터 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민중에 대한 무슨 일을 한 후에 그 토대를 기반으로 상류층과의 접선을 이루어 냈겠죠. 전형적인 궁예의 로드죠. 다만 그 민중 스타가 되는 과정이 영웅적 민중 구제적 활동이었느냐 아니면 대중을 홀리는 혹세 몸이 나는 활동이었느냐 일반적으로는 2번으로 많이 보죠. 근데 그 일반적 관점과는 달리 1번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쪽 의견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 하나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이 시기 엄청난 점프를 이뤄내는 그 활동의 시기 기록이 철저하게 지워졌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고려사의 내용은 신돈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려사를 편찬한 게 조선인데 조선에서는 고려 우왕을 고려 왕가가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고 오피셜로 정했었거든요. 따라서 조선 입장에선 신돈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어야만 하죠. 만일 신돈이 좋은 사람이면 조선 건국 세력이 밀어내버린 우왕도 좋은 사람의 아들이 되니까 신돈을 나쁘다고 하면 할수록 조선 탄생의 정통성이 살아난다. 만일 이 공백기간의 일이 신돈에게 흠이 되는 이야기라면 어떻게든 자세하게 쓰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도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은 신돈에게 매우 좋은 이야기 이때 신돈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종의 아들이 갑자기 고위 신료랑 왕을 만나러 가게 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 굉장히 사회에서 혹은 민중들 사이에서 드높은 명성을 올릴만한 무언가의 활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죠. 신돈 매도사서에서 지워진 걸로 봐서 그 활동은 상당히 화려한 영웅적 일이었을 수조차 있다. 또 하나의 단초는 공민왕이 꾸었다는 그 기괴한 꿈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칼로 찌르려는 꿈을 꾸었다. 근데 어떤 승려가 바람처럼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었다. 근데 정말 우연찮게도 그 꿈 얘기를 하려고 갔더니만 거기에 꿈의 승려와 꼭 닮은 신돈이 나타났다. 마치 무슨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극적인 우연 만남이죠. 이 이야기를 우린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근데 정사사서 고려사에 나온 얘기예요. 하여 아예 뜬금없는 이야기라고만은 볼 수 없으나 다만 어떤 변형이 약간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괴한 첫 만남의 진짜 실상은 뭔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꿈이 아니었을 거라는 설이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꼭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기보다는 공민왕 신돈 첫 만남 지음하여 공민왕에 대한 모종의 암살 시도가 누군가에 의해 계획이 되었었던 게 아니냐 실제로 여타 다른 공민왕에 대한 시의 시도가 있었던 건 다들 아실 거고 꿈에서 나를 구해준 승려가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다 이 소설띡한 만남의 실제 실상은 공민왕에 대한 어떤 이들의 암살 시도 계획을 신돈이 밀고 해준 거 아니냐 그 이전 나름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최하층 출신이지만 자신만의 민중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신돈이 탑 시크릿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공민왕에게 밀고 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그거에 대한 상징이 아니냐 그래서 공민왕이 신돈이 나를 지켜줬군 가 되어 거기로부터 엄청난 신뢰가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설이 있어요 고려사 공민왕은 평소 불교를 신봉했던 데다 꿈에 현혹되어 은밀히 자주 신돈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같이 불교 교리를 논하곤 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그런데 신돈은 그를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도성을 오가면서 불법을 전파 하는 척 하였는데 그러면서 과부들을 허황된 말로 깨어내어 정을 통하곤 하였다 공민왕이 몰래 신돈을 불러들여 일단 했다는 것이 불교 교리 이야기 무려 일국의 왕인데 그럼 당연히 그의 지식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되었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불교 교리를 능수능란하게 설파해낼 능력 그러나 그럼에도 신돈은 문맹이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신이 직접 불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나라 최고에게 감탄할 정도의 교리 강의를 잘잘잘 해냈다 고려사는 신돈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려고 그가 경전 못 읽는 문맹이라는 기록을 남겼겠으나 만일 정말 그가 그를 몰랐다면 신돈은 천재급이죠 거의 경전 한 번 안 본 사람이 나라 최고인 왕에게 교리 강의를 감탄할 수준으로 잘잘 풀어낸다 오히려 이건 신돈에게 진짜 무슨 영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게 아니라면 신돈을 지도했던 엄청난 모종의 스승이 있었던가 스승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어서 그런데 신돈이 어렸을 때 사찰에서도 주변에서 늘 여종의 아들이라고 무시받고 따돌림 받으며 살았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따돌리니 딱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귀동량으로 익혁쓸 가능성도 있어요 스승이 있었으면 그를 가르쳐줬을 법도 한데 귀동량으로 경지에 다다른 비운의 천재거나 아니면 스승도 문맹이었나? 글쎄요 여하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사정이었음에도 이런 수준에 올랐다는 것은 신돈의 머리가 몹시도 비상했다는 것만큼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묘한 기록이 나와요 그 이전부터 도성 내에서 여러 곳을 누비고 다니며 설법을 전했는데 그 대상이 과부였다 고려사는 신돈이 욕정의 화신이어서 이랬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단지 욕정을 채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과부뿐 아니라 다른 여자 상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돈은 왜 꼭 과부였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신돈의 어머니가 과부였잖아요 신돈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나왔었죠 비록 과부가 재혼도 못하는 조선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대에 남편을 잃고 사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신돈의 어머니가 어떠한 경위로 종이 되었는지까지는 사서히 없지만 홀로 여정생활하면서 신돈 키우는 과정이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홀어머니의 힘겨운 과정을 어려서부터 눈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보고 느껴온 것이 바로 신돈이었던 것이죠 사실 살면서 내가 겪는 상황의 고충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죠 특히 이 시대에 과부라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어떠한 일로 남편을 잃고 사별이라던가 그 이후에 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거 굉장히 괴로웠겠죠 이 시대 그 홀어머니의 괴로움으로 커온 게 신돈 누구보다도 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의 고통을 머리가 아닌 피부로 느끼며 커온 것이 신돈 신돈이 수많은 과부하고 접점을 가졌다 당대 기득권들은 방탕한 행적이다 이렇게만 매도하지만 그런 그들은 과연 신돈 어머니 등등 이들의 고통에 눈길이나 한 번 줬었던가 당대 기득권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을 거란 말이죠 승려의 제1목표는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거죠 그럼 신돈이라는 한 인간이 누구의 고통부터 구제하고 싶다고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유일한 가족 어머니 와 같은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구제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당연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세상 모든 이가 신돈을 따돌렸지만 유일하게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 뿐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다음 기록을 보면 신돈은 공민왕을 만난 뒤부터는 거짓으로 초라한 모습을 꾸미며 몹시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해진 장삼 한 벌로 지냈다 그 모습을 본 공민왕이 신돈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이후 공민왕이 신돈에게 보내는 모든 음식과 의복은 아주 청결한 것으로 마련했으며 심지어 버선 같은 것이라도 반드시 머리 위까지 받들어 경건히 보낼 정도였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보통 공민왕과 신돈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공민왕의 신돈을 이용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변역에 있어 신돈을 일종의 방패 마귀로 활용하고 이용가치가 없어지니 버렸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장 많죠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적어도 한때 공민왕이 진심으로 신돈을 존경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왕의 극 존경 다음 기록은 이승경이 그 모습을 보고 나라를 어지럽힐 자는 필연코 이 중일 것이다 라고 지목했으며 정세훈은 신돈을 요사스런 중이라 단정하고 죽이려 했으나 공민왕이 몰래 피신시키기도 했다 이승경과 정세훈이 죽은 뒤 신돈은 머리를 기르고 행각성 행세를 하다가 다시 와서 왕을 알련한 후 그때부터 궁중으로 들어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아직 신돈이 제대로 큰 권력을 쥐기 이전부터 다른 신류들이 맹렬하게 견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365년 5월 왕이 요망한 승려 신돈을 사부로 삼아 정치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다 읽기도 힘든 이걸로 임명되고 최고지위가 된 게 그의 12월 그런데 신돈을 죽이려고 했던 정세훈이 사망한 건 1362년입니다 즉 신돈이 공민왕과 만나자마자 바로 권력을 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꽤 시간이 걸린 거고 신돈이 공민왕하고 처음 만난 게 아무리 늦어도 1360년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신돈을 비방했던 이승경이 1360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이죠 이 둘의 첫 만남은 첫 만남 이후 고려 최고로 이렇게 부상할 때까지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보통의 고정관념들하고는 다르죠 하루아침에 이뤄진 권력이 아니라 목숨 위협 등 고난을 딛고 이뤄낸 권력이다 신돈이 최고 권력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신돈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은 신돈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어떠한 의미의 상징성 그런 것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 혹은 신돈이 공민왕에게 어떠한 정치적 변혁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넣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신돈을 죽이려고 했던 정세훈 같은 경우는 그 사망이 공교롭게도 일반적인 병사가 아닙니다 정적에게 피살돼요 정세훈은 그 유명한 기왕우 오빠 기철제거 및 홍건적 격퇴의 공을 세운 공민왕이 아꼈던 인물인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김용이 왕의 짓이라고 꾸며서 제3자를 통해 정세훈을 죽이고 그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역시 처형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김용이 공민왕을 제거하기 위한 모반을 일으켜요 그게 실패하고 그 역시도 차명되고 맙니다 김용이 모반한 건 1363년 신돈이 절대권력주기 2년 전 김용 같은 경우는 공민왕이 원나라에 가 있을 때부터 그를 모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이 굉장히 아꼈고 그래서 충격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구 측근들을 못 믿게 된 게 신돈 발탁의 또 다른 배경이다 라는 일반적 해석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사서 기록을 보면 신돈 역시도 권력에 가까워져 가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1365년 신돈이 밀집 김란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김란은 자신의 딸들을 신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영이 이 일을 책망했다 너무나 유명한 당대 최고 명장 최영 그러자 신돈과 김란이 왕에게 참소해 최영을 계립윤으로 좌천시켰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고려사 신돈 열전은 그의 어마어마한 대숙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읽기가 힘들 정도로 다 숙청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숙청인데 그런데 이 숙청 이면을 좀 자세히 보면 약간 기이한 부분이 보여요 일단 최영 좌천의 경우 고려사 전류에 보면 공민왕이 사람을 보내 최영에게 말하길 경이 동서강도 지휘사가 되어 외적이와 세조 조상을 가져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다른 이로 경을 대체하였음에도 경은 병력을 그에게 넘겨주지 않고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대간이 경을 용서하겠는가 개림윤으로 삼으니 급히 가라 그러니 최영 탄식하며 말하길 오늘날 죄를 지은 자로서 몸을 보존하는 이가 적은데 나는 개림윤이 되어가게 되니 이도 왕의 은혜이다 라 하면서 떠나갔다 아까 내용하고는 사정이 굉장히 다르죠 신돈열전에서는 오로지 신돈의 질시 때문에 좌천된 걸로 다 나와있지만 오히려 전류에서는 비교적 적은 처분을 받았다라고 안도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른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공민왕의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 한번 보시죠 신돈을 발탁하게 된 이유 대대로 벼슬한 명문 거족들은 가까운 무리들끼리 얽혀져 있어 서로를 감싸준다 또 초야에 묻혀있던 신진기예들은 마치 초연한 듯 가장의 명예를 구하다가 일단 귀한 신분이 되면 자기 가문이 한미한 것을 수치로 여겨 명문 거족과 혼인하고는 애초의 생각을 죄다 던져버린다 또 유생들은 강직하지 못하고 유약한 데다가 문판이 동긴이 떠들면서 개인적인 친소만을 따져 당파를 이루니 이 세 부류는 등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던 중 신돈을 만나게 되자 그가 득도하여 욕심이 적은 데다 미천한 출신이라 가까운 무리들이 없으니 큰일을 맡기면 반드시 때때로 추진할 것으로 믿고 발탁해 국정을 맡기려 했던 것이다 보시다시피 신돈이 발탁된 이유는 신돈에게는 친구가 없다 권력층 중에 친구가 없다는 건 뭡니까 딱히 적도 없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원한 가질만한 사람도 있을 게 없죠 권력층에 아예 어울리질 못했었으니 따라서 이숙청이 신돈 개인적 동기에서 생기지 않은 건 확실해요 철저하게 공적인 목적에 그게 옳든 그르든 정의든 악의든 어느 쪽이든 간에 최소한 사심에 의해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신돈 숙청이 아니라 공민왕의 숙청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죠 사실은 공민왕이 하고 싶었던 건데 신돈 이름으로 대신 총대를 매주었을 뿐이다 아까 이 케이스도 있었지만 사실 김용 같은 경우도 공민왕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원나라에 있던 시절부터 같이 온 사람인데 공민왕에게 칼을 들이대었단 말이죠 김용이 처형당한 후 공민왕은 늘 옛일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누구를 믿겠는가 하고 탄식했다 그리고 명하여 더 이상 김용 일당의 죄를 묻지 말게 하였다 정신적 충격도 충격이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생각도 하죠 예전부터 자신을 모셔주고 자기도 많은 도움받은 이들 그러나 내버려뒀다간 나한테 칼을 겨누고 과거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이익도 지나치게 차지하고 경제적 돈을 많이 축적하다 보면 공민왕을 위협할 세력도 될 수 있는 사랑했던 측근의 배신 등을 겪으면서 좀 정리해야겠구나 근데 과거에 자신을 도와줬던 이들을 공민왕 자신의 이름으로 치기엔 너무 심한 배신처럼 보이고 아무리 왕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있죠 신돈이 한 거다 숙청의 주체를 신돈으로 바꿔버리면 옛 전우를 배신했다는 비난도 비켜갈 수 있고 미움을 신돈에게 분산 혹은 그에게 집중시켜 버릴 수 있는 옛날 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어떻게 어떤 수를 놔야 나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돈이 궁궐에서 나와 기현의 집에 가서 임시로 지내게 되자 백관들이 모조리 그리로 찾아가 일들을 의논했다 애초 기현의 후처가 과부로 있을 때 승려였던 신돈과 통정하다가 뒤에 기현의 후처로 들어갔다 여인 A가 원래 과부였는데 신돈을 만나 관계를 이루고 그 후로 기현이라는 신녀에게 재혼할 수 있도록 신돈이 다리를 놓아주었다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냥 중매를 한 거죠 마치 요즘 결혼정보 회사처럼 웨딩 컨설턴트 신돈 역시 과부였던 신돈의 어머니도 재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고려사에 신돈의 동생 강성을 이라고 나오거든요 강씨죠 아마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아니겠는가 이후 신돈이 높은 위치에 오르자 기현의 집에서 있게 되니 이때 다시 정을 통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음식 시중을 들게 했다 웨딩 컨설팅을 그렇게 잘 해줬는데 음식 대접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오늘날에도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하면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회 만남에 얼마 하는 식으로 그리고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 성사되면 또 성사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여튼 비용이 드는 게 당연하죠 이 여인 A가 신돈 웨딩 컨설팅 고마움에 식사 대접해준 것이 과연 그리 큰 잘못인가 다만 정을 통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을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정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봤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정 통했다고 여기저기 광고라도 하고 다닌 겁니까 여튼 고려사는 신돈이 여자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정통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볼 겁니다 이후 온 나라의 권력이 모조리 신돈에게 집중되었다 정릉의 제사를 지낼 때 신돈은 절을 올리지도 않고 공주의 신유 앞에서 공민왕과 함께 식사했다 왕이 여러 능을 참배할 때도 백관들이 모두 왕을 따라 절을 올렸으나 신돈은 혼자 서서 절하지 않았다 신돈이 말을 타고 장막 앞에 이르자 재상이 모두 기립했다 신돈이 말에서 내려 왕과 함께 누대 위에 앉았다 시중이 음식을 올리자 신돈은 앉은 채 받았는데 신돈의 복장이 왕과 꼭 같아 보는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다 왕이 하루는 걸어서 신돈 집으로 행차했는데 신돈이 마치 동료처럼 왕과 나란히 앉아 전혀 임금과 신하 간의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또 출입할 때마다 백여 명의 수행원이 말을 타고 호유하니 그 의장이 임금의 행차와 다르지 않았다 이거는 충과 예의를 강조하는 유학자들이 보면 몹시 기겁할 내용이죠 지금 공민왕이 신돈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예우는 있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심하다 이런 거죠 다만 고려하고 조선은 다른 나라니까 조선 관점으로 이걸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당시 공민왕이 왜 이걸 용인해 주었느냐 라는 부분을 철학적으로 한번 고찰해보면 원래 예로부터 고승들은 상대가 왕이나 황제라고 해도 그렇게 일반적 신하들이 하는 깍듯한 예를 갖추지는 않았었죠 그게 나는 대단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일단 고승들은 기본적으로 속세를 떠난 사람인데 왕은 속세의 지배자잖아요 속세에서 만든 자리에 대해 과하게 예를 갖춘다는 게 속세를 떠난 사람에게는 오히려 맞지 않는 행동이고 그리고 또 수행의 주 목적 중 하나가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 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수행의 길 나의 것 나의 지위 나의 감정 나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수행이죠 고통이라는 게 바로 이런 나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의 감정이 상처를 받았다 너는 왜 나한테 상처를 주냐 이런 나쁜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도 나 때문에 자기 감정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맨날 싸우죠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나의 감정이라는 것도 무의미한 거고 그러면 너와 다툴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갈등과 고통이 사라진다 우리는 얼마나 추하게 나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너도 없거든요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다 예를 갖춰라 이 문장은 너와 나의 철저한 구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수행이 경지에 오른 고승은 나가 없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라는 넣어도 없는 거죠 산 강물 이런 게 왕 보고 인사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수행이 고도로 이루어진 고승들은 나를 버린 즉 산 강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 왕에게 예를 안 갖추냐 그건 산이나 강물한테 왕에게 예를 갖추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대신 누군가 나에게 예를 갖추거나 떠받들어 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당나라 숙종과 해충대사의 일화 당 숙종 대사 짐은 이 나라의 천자 이거늘 어짜여 대사는 그런 짐을 향해 돌아서서 쳐다보지도 않는 게요 해충대사 폐하 폐하는 눈앞에 허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소 그럼 그 허공이 폐하가 움직이면 폐하 방향대로 돌아보덥니까 유학 공부한 신하들이 기겁을 해도 공민왕 본인은 신돈의 무례함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용인해 준 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입각해 공민왕 본인은 오케이를 하는 건데 지금 주변에서 엄청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유생 신뢰들은 신돈을 환속한 사람 아니냐 그럼 속세의 틀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논리가 있는 거고 근데 신돈은 환속은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간 해온 수행과 철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주변과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고려사회에 드디어 이게 나옵니다 고려사회에 마치 수소폭탄과도 같았던 뇌관 신돈이 드디어 그걸 건드려요 기득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고려사 신돈이 왕에게 건의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후 스스로 판사자리에 앉아 전국에 방을 붙여 다음과 같이 알렸다 최근 국가의 기강이 크게 무너진 결과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는 일이 유행을 이루어 나라 사람들이 가업으로 이어온 전민을 권세 있는 가문들이 거의 다 빼앗아 버렸다 반환 하나를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그대로 쥐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양민을 노비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 병역 부역 조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한 자들을 모조리 숨겨놓고 농장을 크게 일으키는 바람에 백성과 나라는 쇠잔해졌으며 하늘도 분노해 홍수와 가뭄을 내리고 돌림병 또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제 도감을 설치해 이제까지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바 개경은 15일 각 도는 14일을 한도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아니 물을 것이나 길이 경과한 후 발각되는 자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며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는 도리어 처벌할 것이다 명령이 발표되자 권세가와 부호들 가운데 점탈했던 전민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자가 많았으므로 온 나라가 기뻐했다 어떻게든 신돈 좋은 이야기는 지우고 나쁜 이야기는 열심히 기록한 고려사일지라도 이 대혁신으로 온 백성이 너무나 기뻐했다는 사실만큼은 차마 누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었는가를 알 수 있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돈, 경제, 모든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기존에도 전민변정도감의 시도가 있었으나 약간 결이 달랐죠 권력싸움에서 이긴 쪽이 진쪽의 땅을 회수하려는 시도였다던가 신돈의 이 시도가 가장 전체적 개혁에 가까운 부당한 기득권들 전체를 타켓으로 하는 그야말로 가장 전사회적 대개혁의 시도였다 신돈은 격일로 도감에 출근했으며 이인임, 이춘부, 이하 관리들이 소송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 신돈이 겉으로 공의를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답시고 천한 종으로서 양민이라고 호소하는 자는 모두 양민으로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주인을 배반한 노예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성인이 나왔다고 떠들었다 이렇게 보면 고려사가 얼마나 기득권자 관점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대본에 알 수 있죠 천한 종으로서 저 천한 것들을 신돈이 무더기로 양민으로 만들어주었다 에이 신돈 나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고려사에는 매도를 당하고 있지만 신돈이 당시 고려의 노비들을 엄청나게 해방시켜주었다 기득권자들이 어마어마한 공격, 비방, 언론 플레이를 딛고 꿋꿋하게 민중 구제를 밀어붙였다 민중들은 신돈을 성인으로 떠받들었다 이게 팩트죠 이래서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귀족의 아들 기득권의 자지는 아무리 그가 깨인 사람이라고 해도 쉽지가 않죠 에휴 천한 것들 이렇게 하는 집안에서 커왔으니까 신돈은 바로 고려 기득권이 천한 것이라고 멸시했던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뼈에 새겨져 있는 거죠 웬만하면 다 해방시켜주었다 라는 기록 오늘날 현대민주적 인간 평등 개념으로 봤을 때 신돈은 고려 최고의 영웅 중 하나로 꼽아도 큰 무리가 없죠 과거 역사 속 권력자 중에 이랬던 이가 얼마나 있었단 말인가 정말 희소한 영웅이죠 이거는 대단히 무게감 있는 기록입니다 당대 기득권이 민중들이 성인으로 떠받들었다는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건 한편으로는 그네들이 민중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개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좋은 거야 저런 것들한테나 인정받았던 자가 신돈이지 찧찧 그닥 크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삭제하지 않고 남겨준 거죠 용모가 아름다운 아낙네가 소송에 오면 신돈은 불쌍히 여기는 양 가장하고 자기 집으로 꾀어다가 관계했으며 송사에서 반드시 뜻을 이르게 해주었다 이 때문에 여인들의 청탁이 난무했고 사람들이 분노로 이를 갈았다 이거를 신돈이 욕정의 화신이어서 해방시켜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욕정 때문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단지 욕정만 채울 거면 굳이 이런 도감을 설치하고 복잡하고 비난 엄청나게 받는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권력과 부가 있으면 근데 그 간단한 방법 다 제쳐두고 해방을 시켜주고 있어요 신도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여종들을 해방시켜주었는가 어머니 여종이었던 어머니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어머니를 멸시와 고통에서 얼마나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 한을 푸는 거죠 어머니를 해방시켜준다는 마음으로 수많은 여종들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냐 당대 기득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철저하게 그냥 도구로만 생각했던 그러나 신돈만은 유일하게 그들을 인간으로 여겨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판사집 종이 양민이 되고 난 후 무관 벼수를 얻게 되었다 그 후 원래의 주인과 마주치자 말에 탄 채로 음만했다 그러자 화가 난 원래 주인이 채찍으로 마구 구타했다 그러자 그 종이 신돈에게 이 일을 호소했는데 그러자 신돈이 구타한 원래 주인과 그 딸을 가두어버렸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죠 아니 해방되었는데 인사 예전처럼 굽신거리면서 안했다고 사람을 두들겨 패? 말이 됩니까? 이거는 신돈이 명판관이죠 근데 이 다음 고려사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신돈이 소인배들로부터 인심을 모아 간특한 짓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사례를 지금 신돈의 간특한 악행이랍시고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간특한 악행이에요 선행 중에 선행이지 아니 해방이 됐잖아 근데 아니 이게 옛날에 내 밑에 있던 게 인사를 이따위로 해? 채찍팍팍 천하의 무도한 대갑질인데 이걸 오히려 버릇없는 종 혼내준 정당한 행위고 이 갑질한 원래 주인을 가둔 걸 되려 간특한 행위였다고 고려사는 쓰고 있습니다 신돈은 오히려 영웅이죠 이 사례는 신돈에 대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려사의 기재 내용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터무니없는 기득권 우월주의 선민의식 이게 당대 주류들의 시선이었고 이 신돈 때문에 벌받은 갑질한 원래 주인의 분노는 곧 당대 주류들의 분노로 엄청나게 확산되었겠죠 그런 바글바글한 힘센 이들의 대분노 상황에서 신돈이 이런 개혁을 밀어붙였으니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이냐 자신을 버렸기에 가능했다 나를 버렸기에 가능했다 신돈이 고려사 내용대로 그저 돈 좋아하고 출세 영달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당대 기득권들하고 이렇게 척을 질 이유가 없죠 적당히 샤바샤바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과연 신돈이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죠 정말 출세지향 인간이었으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논리 모순이죠 그게 아니라 민중구제, 중생구제 경제적 이권을 빼앗긴 이들은 당연히 신돈을 죽이고 싶었겠죠 누가 감히 이런 목숨건 도전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신돈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럼 본인이 이 상황에 처하면 신돈이 했던 개혁의 백분의 일이라도 해낼 수가 있단 말인가 하긴 뭘 해요 그저 주류들하고 샤바샤바 잘 먹고 잘 살기만 대부분 추구하겠죠 공민어, 처야에 묻혀있던 신진기혜들은 마치 초연한 듯 가장의 명예를 구하다가도 일단 귀한 신분이 되면 자기 가문이 한미한 것을 수치로 여겨 명문 거족과 혼인하고는 애초의 생각을 죄다 던져버린다 이게 대부분 인간이에요 말은 쉽죠 뭐든지 근데 과연 내가 하면 역사 속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를 한 번은 생각하고 말을 해야죠 고려사 공민왕이 후사를 두지 못해 늘 수심띈 얼굴로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자 신돈 가나길 문수회를 열면 하늘이 기뻐하여 왕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에 열게 되었는데 그 행사의 북소리가 커 도성 사람들이 궁중에 별난이 일어났다 라고 할 정도였으며 모임이 끝나고 신돈이 궁중에서 나오는데 승려와 도사 및 잡다한 무리들로 온 궁궐이 메워졌다 잡다한 무리들 상류층들 입장에선 자기 말고의 인간은 다 잡다한 겁니까? 세상에 잡다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죠 또 그 비용이 엄청났다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 낭비가 심했다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게 또 묘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보시죠 공민왕 신돈이 낙산사에 행차하자 좌우에서 앞다퉈 올해 크게 풍년이 들었노라고 아부했다 그러자 왕이 불상 앞에 꿇어 앉아 불초한 제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15년 동안 늘 홍수 가뭄 등 재해가 있었는데 올해 이처럼 풍년이 든 것은 실로 첨이 신돈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은 신돈을 늘 첨이라 경칭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신돈의 훌륭한 정치에 하늘도 간복했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공민왕 밀직 허강의 부인 김씨는 상락군 김영호의 손녀였다 허강이 죽은 후 신돈이 그 문벌을 탐내 김씨와 혼인하려 하자 그 소문을 들은 김씨는 우리 남편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여인들의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참아 배신하겠는가 정말 내 몸을 더럽히려 한다면 나는 자결하고 말리라 하며 결국 머리를 깎고 비군이가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신돈은 결국 재혼을 포기하였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건 신돈의 추한 일면이겠으나 근데 여기 보면 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돈이 직접적으로 김씨에게 프로포즈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풍문이 있었을 뿐이다 라는 기록이에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1367년 원나라에서 이렇게 임명하고 신돈에게 의복 등을 내려주자 신돈이 받아서 앉은 자리 곁에다 두고 이걸 어찌 사용하겠는가 저들이 준 것이니 버릴 수 없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무려 제국 원나라에서 준 물건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원나라에도 전혀 마음으로 고개 숙일 뜻이 없다 원나라에서 무슨 좋은 거 뭐 하나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자랑했던 고려 구 기득권들 입장에서 볼 땐 아니 쥐가 뭔데 이럴 수 있는 태도죠 왕이 신돈의 말에 현혹되어 아들 낳기를 바란 나머지 또 문수회를 크게 여니 뜰에는 금은으로 만든 산 모양의 장식물이 놓였고 온갖 깃발 덮개에 들은 햇빛을 받아 오색으로 빛났다 행사를 맡은 자와 참여한 구경꾼이 무려 8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신돈 왕에게 말하길 선남 선녀들이 임금님을 따라 문수보살과 좋은 인연을 맺기 원하오니 부녀자들도 불전에 올라와 불법을 듣도록 허락하소서 이에 따라 남녀가 마구잡이로 몰렸으며 심지어 신돈에게 잘 보이려고 요염하게 화장하고 오는 과부까지 있었다 신돈이 떡과 과일을 부녀자들에게 뿌려주자 다들 좋아하며 첨이 신돈이야말로 바로 문수보살의 후신이다 라고 말들을 했다 남녀들이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고 먹다 물리면 음식을 땅에 버리기도 하니 문수회를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났다 지금 일단 부녀자들도 불전에 올라와 불법을 듣도록 허락해 달라 신돈이 여성들을 가까이 한 게 과연 고려사대로 분출하는 욕정 때문이냐 아니면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 인간이라면 모두가 평등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사상 때문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전에는 부녀자들이 불전에 올라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돈은 그 관습을 타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대 기득권들은 여인에 대한 욕정 때문이었다 라고 단정하지만 말이 안 되죠 단지 욕정의 대상 욕구의 도구로만 보았다면 이런 걸 오히려 안 했겠죠 이런 건 욕구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에게 보이는 태도죠 즉 존중을 욕구로 왜곡 시킨 거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인다 신돈을 욕구의 돼지라고 했던 이들 그들은 과연 돼지인가 부처인가 자기가 욕구로만 세상을 보니까 남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신돈이 추구했던 건 모두 다 불전에 올라오도록 해주소서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 인간평등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외면하지 않겠다 여종이었던 어머니의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 커온 신돈이 당대의 가장 최하층이던 여종이었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건 기득권들 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행사에 큰 비용 을 썼다 많은 비용을 쓰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기록이에요 먹이는 거 뭡니까 민중구제 1369년 공주의 기일을 맞아 문수회를 열었는데 참가한 남녀 승려가 수천 명에 달했고 시주 받은 배가 800필에 이르렀다 당시 수원도에서 기근을 만난 유랑민들이 불공행사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들자 신돈이 남은 배를 유랑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칭송을 받으려 했다 이것도 지금 신돈 간사함의 사례랍시고 쓰고 있는데 유랑민 이라면 당시 고려에서 역시 최하층 신분인데 당대 같은 귀족 중심 사회에서 유랑민들에게 칭송 받는 게 정치적 실리적으로 신돈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랑민 에게 혜택을 주려 했다는 이 기술은 참으로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고 또 설령 그랬다 한들 정치적 신리 때문에 그랬다 한들 기존 기득권들은 정치적 신리가 있다선 쳐도 이런 일을 안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럼 그간 왜 안 했는데 해봐야 정치적 신리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기득권들은 이런 일을 안 했던 거죠 설령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천배 낫죠 당대 민중 도탄의 핵심은 배고픔이죠 경제적 빈곤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것 최하층 유랑민에 배를 준다 경제적 빈곤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노비 노예 상태로 부터도 해방시켜 주었다 당대 민중들은 신돈에 대해 마치 구세주 같은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기득권들의 역사 기록이 무어라고 쓰건 간에 민중들의 목소리는 신돈을 구세주라고 외쳤다 라는 게 팩트죠 그걸 기득권들은 맹비난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기득권들이 친민중적 개혁에 대해 그렇게 극렬한 반대를 한 이유 어 해보니 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동안 니들 구 정치인 구 기득권들은 그건 왜 안 한 건데 할 수 있던 걸 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뭔가의 개혁안이 나오면 그래서 아 그거 안 되는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턱도 없는 얘기라고 민주주의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턱도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왕 없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런 거 황당한 소리 말라고 근데 하니까 되죠 하면 되지만 민주주의가 그러했듯 하려는 첫 번째 첫 지도자에게 늘 닥쳐오는 건 목숨의 위협 고려사 공민왕은 항상 250명의 병사로 하여금 신돈을 호위 하게 했다 신돈에게 엄청난 물리적 위협이 격렬하게 끌어오르기 시작 했다 라는 거고 기득권들이 이렇게 벼룩이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신돈이 느끼게 되면서 이제 기록은 이 일을 이야기 합니다 신돈이 도읍에 기운이 쇠했다는 도선비규의 말을 통해 천도를 왕에게 권유했다 기득권들에 의한 목숨 위협은 권력 잡기 이전부터 받아왔지만 한층 더 심해졌다는 그 다음 나오는 기록이 수도를 옮기자 그러자 왕이 평양에 보내 털을 보게 하였다 흡사 묘청을 떠올리게도 하는 장면 이에요 묘청 얘기는 나중에 또 해볼 건데 왕이 성균관을 고쳐지으라고 명하자 신돈이 관을 벗고 머리를 숙인 채 앞선 유교 성인들을 향해 온 정성을 기울여 짓겠노라고 맹세 했다 곁에 있던 이들이 옛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 한결 쉽게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들 말했으나 신돈은 공자는 온 천하가 영원토록 모실 스승인데 적은 비용을 아끼려고 예전의 규모를 줄일 순 없다 고 잘라 말했다 본인이 승려 출신이지만 오픈마인드 죠 후일의 위생들이 철저히 신돈을 매장하려 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신돈이 왕에게 서남쪽 언덕에 집을 지으면 궁을 오가기 편할 것이라 이야기해 허락했는데 자기 무리들에게 독려한 결과 며칠 안에 완공되었는데 넓고도 깊숙하게 지어졌다 지금 넓은 호화 아방궁을 지었 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근데 공사 기간이 불과 며칠 밖에 안 걸렸 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아방궁을 어떻게 며칠 만에 짓습니까 넓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또 깊숙 하다는 부분이에요 북쪽들의 여러 견문이 딸린 깊고 그윽한 별시를 지어놓고 밝은 창 아래 깨끗한 안석을 깔고 향을 피우며 홀로 앉아있곤 했는데 그 엄숙한 모습이 마치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았다 견문이 여러 게다 이 별실에는 기현의 처 및 두 여종만 드나들 수 있게 했으므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벼슬을 구하려는 자는 반드시 처첩을 보내어 먼저 기현의 처에게 뇌물을 주고 나서야 들어가 신돈을 만날 수 있었다 당대 사회에 억울했던 이들이 그 억울함을 신돈을 통해 해소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이 사람 아까 나왔던 신돈이 웨딩 컨설팅 해준 그 기현의 처 기현의 처는 청탁하러 온 처첩들에게 별실이 너무 좁아 겉옷을 입을 수 없으며 또 종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간단한 옷차림에 뇌물을 들고 혼자 들어가서 소원을 말하도록 하였다 그 여자들을 신돈이 혼자 상대했으므로 추잡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 지금 여기 보면 별실이 너무 좁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아까 엄청나게 넓은 아방궁을 지었다라는 식의 기자하고는 안 어울리는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큰 아방궁에 유독 좁은 별실 하나만 만들었다는 얘긴가 근데 이 다음을 보면 거두옷을 입지 마라 종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고려사는 사통하기 위해 이런 규칙을 만든 것이다 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사통을 할 거면 거두옷을 입든 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거 옷 하나 벗는 게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거두 벗는데 무슨 몇 시간 걸립니까 금방 되는 거 그거보다는 무기 흉기를 숨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들어오게 했다라는 부분도 고려사는 결정적 방탕신돈의 사통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라면 거두옷 무기 없이 들어와도 힘으로 신돈을 제압해서 죽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무기 없는 여자가 그것도 종자 없이 혼자 들어온다면 좀 안심이 되죠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여기 보면 견문이 여러 개 있다 경계죠 암습에 대한 경계 신도는 정말 사시사철 늘상 목숨의 위협에 시달리는 공포를 겪으면서도 고려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드디어 구체화됩니다 강원보는 신귀와 친한 사이였는데 신귀가 사람을 보내 강원보 집에 그릇을 빌리려고 했다 강원보가 어디에 쓰려느냐고 묻자 심부름꾼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 신돈을 대접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강원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자를 대접하려는 것인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신돈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 말을 심부름꾼이 신귀에게 알렸는데 신귀는 신돈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그 즉시 신돈은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왕궁으로 공민왕을 찾아갔다 신돈 저는 산중에 숨어 사는 일개 중에 불과했는데 주상께서 억지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해 간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어질고 재능있는 일을 등용함으로써 사만의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한 연후에 옷 한 벌과 바리떼 하나만을 들고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 주상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란 왕이 사정을 듣고 신귀의 고변 내용에 따라 해당 자들을 국문하도록 했다 옥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신돈이 서부 통법석에 가게 되자 3품 이하의 관리들이 모두 무장하고 신돈의 경호에 나섰다 당대 주류들이 신돈을 죽이려고 아주 난리였다는 거고 일단은 공민왕이 지켜주죠 여기서는 그런데 1368년 일본에서 승려 범탕 등을 외교사신으로 보내왔는데 사절 일행이 행성에 이르자 재상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신돈만 남쪽을 향해 앉은 채 예를 차리지 않았다 범탕 등이 노해 힐책하니 신돈은 크게 화를 내며 그들을 주먹으로 치려고 하였다 객관에서 베푸는 대접도 매우 박해 심지어 사절들의 식사마저 제때 주지 않아 한 신료가 개인적으로 음식을 대접하기까지 했다 그 일을 왕이 듣고 크게 부끄러워 했으나 신돈은 뉘우치지 않았다 범탕이 이때 온 게 그 전에 고려에서 일본으로 외구 문제로 외구 좀 안 일어나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것에 대한 답방이었는데 이게 신돈의 행위가 외교적 결례라고 고려사는 서술을 하고 있죠 근데 그냥 단순한 우발적 일이라고 보기에는 신돈의 대응이 너무 과격해요 왜 이랬을까 이걸 오직 신돈의 추태라고 고려사는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려가 했던 외교적으로 회유하고 달래려고 했던 시도들 근데 외구들은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이후에도 변함없이 극성을 계속 피우죠 왕 상류층들하고 신돈이 외구를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크게 달랐냐 왕과 상류층들은 외구를 말 혹은 문서로만 주로 접한 거죠 직접 퇴치하러 갔던 장수들 빼고는 반면 신돈은 본인이 민중이었던 시절에 외구의 괴롭힘을 직접 몸으로 겪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외구들이 바다만 건너면 가장 가깝게 바로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돈의 고향 부근이었잖아요 외구에 대해 상류층들하고 신돈은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런 기록이 나와요 공민왕이 신돈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는 기록 지금 기존 주류들의 맹비난 심지어는 목숨조차 노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신돈이 근원적으로 고려사회 내에서 세력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신돈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공민왕이 거의 유일하죠 비록 하기 싫다는 거 공민왕이 억지로 시킨 것이긴 해도 이미 일을 이렇게 벌린 이상 만일 공민왕이 신돈을 버리면 신돈은 사망이죠 이러한 겉으로만 최고 권력일 뿐 사실은 지극히 불안한 세력적 기반 없이 갑자기 얻은 최고 권력은 떨어질 때 그 무엇보다도 비참하게 떨어진다 신돈은 내 세력 기반을 만들지 않고는 난 끝난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두 가지 승부수를 띄우는데 신돈이 자신이 오도도 사심관 자리에 오르려고 삼사를 시켜 해당 관직을 복구하도록 건의하는 글을 올리겠다 사심관 사심관은 어떤 특정 지역 호족 출신의 인사가 중앙의 고관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자기 출신 고장 사심관을 다스리도록 하는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인사권도 주고 중앙에서 지역을 컨트롤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심관을 하게 되는 고관은 당연히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좋기 때문에 같은 출신지의 고관이 있으면 서로 자기가 해당 지역 사심관을 맡으려고 했던 거죠 신돈은 바로 그 사심관을 정해주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신돈에게 임명받은 그 사심관 그를 통해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반으로 신돈파의 기반 자신의 세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심관 제도가 폐지되었던 제도라는 거예요 공민왕 내 선왕 충숙왕께서 가뭄을 당해 향을 피워 하늘에 고하면서 이 관직을 없애버리자 하늘이 비를 내렸다 과인이 어찌 그러한 선왕의 뜻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내 아버지가 없앤 걸 내가 어찌 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며 신돈의 상소문을 불살라버렸다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말한 건데 근데 신돈이 여기서 고집을 피웁니다 뒤에 신돈이 각 주연에서 올린 건의문들을 가지고 다시 왕에게 찾아가자 공민왕은 아 오도도 사심인 처음이 신돈께서 알아서 하시지요 라 비꼬듯이 말한 후 가장 큰 도적은 바로 여러 주의 사심관들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자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신돈 회심의 카드가 이렇게 공민왕의 분노만 산채로 좌절되고 맙니다 신돈이 지나치게 거대 세력화하지 않겠냐는 경계심에 이걸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또 하나의 승부수 신돈이 은밀히 이춘부를 시켜 도읍을 충주로 옮길 것을 왕에게 권위하게 했는데 공민왕이 크게 노했다 이에 신돈은 현 도읍인 개경은 바닷가에 위치해 바다로 적이 침략할까 두려워 그리한 것이라고 둘러대어 왕의 노염을 풀었다 그러자 이에 공민왕이 분보하여 삼소를 둘러보겠으니 백성들을 동원해 길을 닦는 한편 평양과 충주의 이궁과 궁주의 혼전을 짓게 했다 삼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 수도의 지덕을 계속 더 흥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좌소 우소 북소 세 개 지역에다가 궁을 더 짓습니다 그 나라의 기운 수도의 지덕을 계속 더 흥하게 만드는 일종의 풍수지리적인 세 개의 보조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왕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지냅니다 지금 신돈 권위대로 충주로 천도 자체를 할 순 없지만 삼소의 하나로 충주를 지정하여 거기다가 궁을 짓겠다 그리하여 이를 위한 물자를 대느라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졌다 사실상 주류 기득권이 신돈에게 등을 돌리는 와중에 신돈이 믿을 건 공민왕하고 백성 민중밖엔 없는데 한때 신돈을 영웅시했던 민중들이 궁궐공사로 엄청나게 힘들어지니까 이거 신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다면서 라고 되었다는 거죠 공민왕은 시기가 많고 잔인한 성격이라 아무리 자기의 신복 대신일지라도 그 권세가 커지면 반드시 꺼려서 처단해 버렸기에 신돈은 자신의 권세가 지나치게 커졌음을 깨닫고 왕으로부터 꺼림을 당할까 우려해 비밀리에 반역을 도모했다 신돈이 이래서 공민왕 제거에 쿠데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승려 서고는 당초 신돈에게 빌붙던 이었는데 죄를 짓고 도망한 후 이름을 바꾸고 관직을 하였으나 그가 공민왕에게 신돈의 모반 계획을 고변하였다 그러나 신돈은 직접 왕에게 말하여 이 일을 무마한 후 그를 다시 머리를 깎아 금강산으로 보냈다 공민왕이 왕릉을 참배할 때 신돈은 자기 일당을 나누어 보내 길가에 매복시켰다가 왕을 시해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왕이 참배를 마치고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다 신돈은 그 일당들에게 왜 계획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일당들이 왕의 호의가 삼엄해 엄두를 낼 수 없었노라고 대답하였는데 그러자 신돈이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길 너희 같은 겁쟁이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라 꾸짖었다 그 후 밤낮으로 모여 다시 계획한 다음 추후 다른 날을 정해 거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벼슬짜리를 구하는 자는 모조리 신돈에게 빌붙던 상황이었는데 신돈에게 문객으로 있던 이 인이 그 모의를 탐지하게 되어 은밀히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림 거사라 서명한 익명의 글을 써서 밤에 미복차림으로 제상 김송명의 집에 찾아가 그 글을 던져놓고 달아났다 김송명의 내용을 공민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기현 최사원 등 신돈 일당들을 잡아들여 공문했다 처음 공민왕은 허위 날조라 생각하고 믿지 않았지만 신돈 파당을 신문에 자백받은 내용을 보고는 결국 기현 최사원 등을 처형하고 신귀 신수 등을 유배해 보냈다 다음날 신돈이 자기 아이의 생일이라 하여 광명사에서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왕이 신하를 시켜 향과 망룡이를 하사하게 했다 그 뒤 신돈이 정령을 참배하러 가자 왕은 이인임 여몽방 등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했다 그리고 이틀 후 신돈을 수원에 유배하고 이성림 등을 시켜 압송하도록 했다 도평의사에서 다부와 같이 권위했다 신돈은 본래 용렬한 승려로 과분한 은총을 받아오면서도 속임수로 권세를 도적질하고 몰래 무리들과 결탁해 반역을 도모하였으나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그 일당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신돈은 반역의 숙예임에도 다만 외지로 유배하고 아직 목숨을 보존케 하고 있으나 극형에 처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아울러 남아있는 신돈의 자식과 형제 및 그 일당들의 자식들도 모조리 처형하고 잔당의 죄를 끝까지 다스리소서 이후 신돈을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가 줄을 이었다 공민왕 자고로 법은 공의로 내가 사사로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건의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그 전에 왕이 신돈과 맹세를 맺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공민왕은 임박을 시켜 그 맹세문을 신돈에게 보여주면서 죄를 헤아리게 하였다 공민왕 니가 전에 부녀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기운을 이끌어다 길을 기르는 것일 뿐 절대 사통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늦건대 자식까지 낳았다고 하며 성안의 저택을 일곱채나 지었다니 이런 것도 맹세문에 있었던가 이러한 작태가 몇 건에 이르니 죄상을 다 따진 후 이 맹세문은 불태워 버리도록 하라 이전에 신돈이 주변 참소를 절대 믿지 말고 나와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공민왕의 맹세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민왕 얘기는 그 맹세를 깨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니 잘못이다 이런 얘기인데 임박이 수원에 도착해 거짓으로 신돈에게 왕이 부른다고 알리자 신돈은 기뻐하며 이제 나를 부르시면 아지를 위해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로군 신돈의 비첩 반냐가 모니노를 낳자 공민왕이 자기 자식으로 오인했는데 이 아이가 후일에 우왕으로 아지는 모니노를 가리켰던 이후 수원부사 박동생이 신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간에 깊은 정분을 이야기했는데 이성림이 꾸짖어 물리쳤다 처형당하는 순간 신돈은 두 손을 모아 임박에게 공께서는 아지를 모아 나를 살려주시오 라 에거레스나 참수를 거행했다 이후 신돈의 사지를 잘라 조리돌리고 머리는 개경동문에 걸어두었다 신돈의 두살 되었던 아이와 신돈 동생 강성을 등의 목도 베었다 이렇게 신돈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엄청난 쟁점 부분이 나와요 신돈은 정말 공민왕을 없애려고 했을까 일단 고려사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고 근데 정말 신돈 반역이 사실이라면 제일 마지막에 공민왕이 왜 예전 맹세를 어기느냐 에 대한 변명에서 지금 여자 만난 거하고 집을 많이 지었다 이것 때문에 맹세 깨는 거다 이걸 대표적 깨게 된 이유를 언급하는데 근데 묘한 건 이 사례에서 반역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하고 반역은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반역하려고 했다면 이런 자잘한 이유 될 필요도 없이 너 반역하려고 했잖아 이거 한마디면 끝이거든요 근데 반역 건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왜 안 할까 정말 있었던 일일까 반역이란 엄청난 건이 도저히 빼먹고 말 안 할 일이 아닌데도 마지막에 공민왕이 한 말에서 쏙 빠져있는 이유는 신돈 반역이 날조 공작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누명이라는 걸 공민왕 본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만일 정말 신돈의 이 잘못이 누명 공작 날조였다면 그럼 대체 고려사에 나온 그 신돈의 수많은 악행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타임머신으로 시간여행 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알긴 어려운 거죠 니가 맞네 내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건 무의미한 평행선 극기 신돈에 대해 철저히 매도로 일관하는 고려사 기록과 아울러 그에 대한 반론적 관점도 두루두루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여러분 판단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신돈이 그 어떤 고려 정치인들을 하지 못한 민중을 위한 개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팩트에요 하지만 고려사 내용을 믿는다면 여러가지 잘못 부패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다고 쳐도 과연 고려 구권력자 기득권 권문세족 이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백성들을 쥐어짜면서 했던 악행들에 비하면 그게 과연 큰 거냐 이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고 집과 땅을 잃고 유랑하게 하고 때론 선량한 사람도 도적이 되도록 만들고 엄청난 비참 도탄으로 몰아 넣었는데 그렇지만 구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세월 저질러왔던 백성 고혈 쥐어짜보다 훨씬 작은 잘못 이어도 그걸 빌미로 신돈을 공격하죠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은 구 기득권보다 더 깨끗한 걸로 안되죠 천배 만배 아니 흠결이 없어야 돼요 기득권들 흠결에 백만분의 일만 있어도 그걸 트집 잡혀서 쫓겨나고 목이 베이고 만다 인류 역사 내내 지겹게 반복되어 왔던 일이죠 신돈이 신돈이 공민왕에 의해 억지로 정치 무대로 나올 때 처음 요구했던 게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 얘기를 절대 믿지 마라 구두 약속으로도 못 믿겠으니 아예 맹세문을 쓰자 하지만 공민왕은 결국 남들의 이야기를 믿어버렸고 그 남들이 신돈에 대해 했던 이야기는 그대로 역사에 남아 신돈의 실체라고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으면 안 된다고 맹세 서약서를 굳이 요청했던 걸 보면 신돈도 늘 반복되어 왔던 그 역사적 법칙을 알았던 거예요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덮쳐오게 되는 거대한 누명 왜곡과 그로 인한 위협을 근데 믿지 말란다고 그게 됩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도 텔레비전에서 이거다 하면 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 여래 하나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변명 필요 없다 무조건 너 잘못 맞다 다 같이 돌 던지자 대부분 그렇게 되죠 신도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각오를 하고 나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신돈 개인으로만 본다면 과거 수많은 고승들이 왕 황제가 계속 곁에 있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왜 훌훌 다 버리고 떠나갔는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그걸 생각해서 거절을 했었어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면 말이죠 신도는 과연 그걸 몰랐을까 어쩌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참여를 결정했었을 수도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눈물을 더 이상 이 세상에선 보기가 싫다 목이 잘리고 저 세상에 가 만난 신돈 어머니는 아들의 그 결정에 대해 뭐라고 말해 주었을까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했냐고 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아들 수고했다고 안아 주었을까 신돈의 어머니였다면 당연히 후자였겠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